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쁜 다육아가들 정말 많죠? 한번 소개 한번 더 해볼게요. 여기는 예쁜 다육아가들이 정말 많은 곳입니다. 다육들이 향연인데요. 여기 위치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마스크를 끼고 말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데요. 위치가 부산시 검정구 중앙대로 2400번지입니다. 전화번호는 010-3616-1837입니다. 날씨도 너무 좋아졌고요. 예쁜 다육아가들 품으로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가까이 계시거나 근교에 계시는 분들은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아이가 아주 은근한 매력을 품고 있는데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 아이가 슈가베이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틀립니다. 로사라는 아이래요. 로사. 아주 고풍스러운 매력을 보여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5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약간 매력 있어요. 이거 한 5cm, 6cm 될 것 같습니다. 로사라는 아이가 5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주 펄감도 살짝 있네요. 여기는 약간 큰 사이즈. 이거는 6cm 정도 7cm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요. 아모르 파티 이두인 아이입니다. 예전에는 몸값이 상당히 나갔던 아인데요. 이거는 8,000원씩에 판매를 한답니다. 도로가가 되다 보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거 이두인 아이 가격 8,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너무 예뻐요. 자, 이거는 수분기가 상당히 많은 아이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실게요. 그리고 이 아이는 로시오 철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로시오 철화. 네, 몸값은 2만원인데요. 자, 이렇게 보실게요. 네, 약간은 골드빛감이 나기도 하고요. 여기는 핑크핑크한 그런 게 살짝 손등 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철화예요. 네, 로시오 철화 가격은 2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 8cm 길이만 말씀드리면요. 네, 8에서 9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영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옆에, 바로 옆에 네, 일본 모라니라는 아이가 독특하죠. 약간 입장이 도톰하면서 약간의 그 프릴 기도 보입니다. 이거는 여름에 네, 살짝 흉터를 입은 것 같은데 자, 이거 6,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센치가요. 제가 보기에는 한 7cm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본 모라니라는 아이입니다. 네, 다음 아이는 요 아이가 네, 다음 아이는 요 아이가 초연이란 아이예요. 네, 초연이란 아이 이름이 너무 예쁘네요. 자, 빨간색 라인을 그려주고 있는 아인데요. 자, 가격은 8,000원입니다. 머리두수가 3도로 보이기도 하고 요 아이는 4도로 보이기도 하고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약간은 네, 펄감도 있으면서 묘한 매력이 있는 아이입니다. 자, 초연이에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아주 예쁜 색감을 보여주는 청키라는 아이가 아, 요 아이가 청키네요. 저희 집 아이는 청키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예쁘죠. 와, 6,000원입니다. 이두인 아이. 이야, 요렇게 예쁜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청키예요. 이두인 아이고 네, 사이즈는 큰 사이즈가 아니에요. 자, 옆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 정말 예쁘죠, 요 아이가. 네, 문가드니스 금이라는 아이예요. 네, 문가드니스 금이라는 아이예요. 너무 예뻐요. 네, 빨간 라인을 그려내고 얼굴 두수가 4도인 아이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요 아이는 약간 금기가 많네요. 자, 요거 가격대 7만원입니다. 자, 금 종류인데 아주 짱짱하고 색감이 정말 예쁜 아이예요. 이야, 원래 문가드니스 자체가 색감 라인이 아주 예쁜 아인데 네, 금도 고대로 색감 라인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3두인 아이, 4두인 아이 가격은 7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으로 빠진 아이는 없죠. 잘 보고 넘어갈게요. 아, 요 아이. 네, 틴크벨 금이 군생입니다. 너무 예쁜데요, 요 아이가. 약간은 수분기가 좀 많습니다. 근데 머리 두수가 한번 헤아려 볼게요. 둘, 넷, 다섯, 네, 열두 됩니다. 열두. 지금 보이는 것만 해도 열두고 작은 아이들이 또 꼬무리들이 저 사이에 좀 보이기는 해요.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자, 틴크벨 금 가격대 너무 좋았었습니다. 자, 5만원이에요. 네, 열두인 아이들입니다. 요거는 전체 사이즈는 한 13에서 14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요거는 13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5만원씩 가격대 아주 좋습니다. 자, 요 아이가 레몬노즈 금 철화가 들어왔네요. 요즘에 이 레몬노즈 금이 가격대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의외로 생명력도 강하고요. 네, 짱짱하게 잘 굳히시면 아주 매력적인 얼굴을 보여주고 네, 기쁨을 주는 아이입니다. 자, 요거 가격대 한번 볼게요. 얼만지 네, 요거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네, 6만원입니다. 와, 몸값이 좀 과하네요. 그죠? 요거 6만원 철화라서 아마 그런가 봅니다. 아주 네, 끝 라인이 아, 맑은 우유 색감이 밀크 색감이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사이즈는 요거 한 14, 네, 1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2에 가깝겠네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자, 요기 드로잉 바로 옆에 네, 로치라는 아이가 들어왔는데요. 자, 로치가 묵은둥이가 되면 저렇게 어느나 네, 연한 살구빛이 나오는데요. 네, 상당히 묵은둥이에요. 목대 보시면 네, 갈색 목대 수형으로 아주 예쁘게 네, 저렇게 수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가격은 3만원입니다. 제가 키워봤을 때는요. 오히려 라울도 그렇지만 로치가 아주 무던해요. 그리고 생명력도 강하고 입장을 다 여름에 과습으로 떨구어도 다시 목대만, 네, 뿌리와 목대가 멀쩡하며 다시 입장을 풍성하게 내어주는 아이입니다. 자, 로치예요. 와, 조기는 통통한 아이예요. 어우, 너무 멀어서 안 보이는데 요거 미인 종류인데 네, 홍미인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전에 소개했던 아이 같은데요. 자, 통통하고 아주 동글동글한 입장을 보여주는데 와, 너무 예뻐요. 요렇게 잘 달궈진 아이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정말 동글동글합니다. 자, 요렇게 최대한 팔을 뻗쳐서 자, 요렇게 보실게요. 와, 가격은 솔직히 잘 안 보여요. 가격대가. 자,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여기는 와, 좋아요 한번 보고 갈게요. 어, 카시즈 드래곤이란 아이입니다. 와, 8만원이에요. 얼굴 두수 둘, 넷, 여섯, 여덟 구두이네요. 아, 요기 밑에까지 열두네요. 여기 한 아이가 더 있습니다. 네, 열두의 나이. 카시즈 드래곤이란 아인데 와, 요거 이름에 걸맞게 달구면 정말로 멋진 아이로 변신할 것 같아요.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8만원이에요. 와, 정말 품고 싶은 아이네요. 자, 그 뒤로 살짝 넘어가 볼게요. 네, 햇살에 정말, 네, 다육알과 얼굴이 진짜 미모 뿜뿜인데요. 자, 에스메랄드가 보입니다. 에스메랄드가, 네, 2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얼굴 두수가 삼두인 아이들이 많네요. 자, 저렇게 삼두인 아이들, 요거 앞에는 사두 같아요. 자, 에스메랄드, 네, 아주 짱짱하게 잘 굳혀진 아이입니다. 자, 가격은 2만원이에요. 네, 에스메랄드도 가격대가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 제가 좋아한 마디바, 네, 2만4천원인데요. 어, 제가 구매한 마디바와 똑같은 아이입니다. 저는 요런 아이들, 마디바 없으시면, 네, 요런 아이들 한번 키워보시기를 바랄게요. 좀 강추입니다, 강추. 굉장히 매력적이고 예쁜 얼굴을 보여주는, 네, 그런 마디바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물을 좋아하고, 무던하게 커주는 아이입니다. 자, 마디바 가격대 너무 좋고요. 아, 예전에 비하면 가격대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2만4천원이고요. 네, 사이즈는 한 12 내지 14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정확한 치수는 아니고요. 자, 아멜라 철하가, 네, 아주, 요아이도 햇빛이 달구면, 아주 짱짱하고 예뻐질 것 같은데요. 뭐, 아가는 다 그렇죠. 자, 요거 아멜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멜리 철하가 3만원입니다. 벌써 얼굴이 예뻐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따글따글합니다. 어, 센치는 한 16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요기는요. 아이시 그린이 이두인 아이가 들어왔는데요. 네, 8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시 그린도 상당히, 네, 매력적인 얼굴을 볼 수 있는 아이예요. 자,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 아이가, 네, 멕시코 미니마란 아인데, 정말 예쁘네요. 아주 맑은 느낌이 나옵니다. 멕시코 미니마가, 네, 가격은 만원이에요. 와, 요거 예쁘네요. 잘 달구어진 아이입니다. 요런 아이들 예쁜 화분에다가 심어놓으면 정말 예쁘죠. 자, 요렇게 바로 작은아이 쪽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요기는 소인제 복륜금, 작은아이는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어, 요거 16,000원이에요. 와, 저희 집에 그 예언분 신발분에다가 요 소인제 복륜금을 심었는데, 아, 복륜은 아니고요. 그냥, 네, 소인제금을 심었는데, 지금 빨갛게 물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예뻐요. 자, 요 아이는 복륜입니다. 자, 가격대 16,000원이에요. 7.5cm 풀분입니다. 자, 요렇게 보시고요. 자, 옆에는 실루엣 6,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선아이에 합식하며 정말 매력적인 얼굴을 볼 수 있는 아이고요. 그 옆에 핑크 릴리라는 아이, 네, 릴리시나 변이가 마디바인데요. 요 아이도 릴리시나, 네, 그 DNA가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핑크 릴리라는 아이, 가격은 8,000원입니다. 사이즈는 큰 사이즈 아니고요. 자, 옆에 보실게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통통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가격대 8,000원입니다. 자, 연지곤지에 아주 초록이, 네, 만 원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뭘까요? 아, 솔트 화이트라는 아이. 솔트 화이트. 네, 요건 2만 원인데, 와, 요거는 상당히 얼굴이 예쁜 얼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몸값이 조금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네, 문가드니스 금. 네, 저도 요 아이 2포트 심었는데요. 굉장히 색감을 예쁘게 볼 수 있는 아이죠. 네, 문가드니스 금. 네, 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자, 요렇게 보실게요. 네, 사이즈는 큰 사이즈 아닙니다. 자, 요거는 변이금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요렇게 한 줄로 되어 있고요. 자, 요 아이는 네, 메비우스라는 아이. 네, 자체가 금 종류인데요. 아주 예쁜 색감을 볼 수 있는 아이예요. 네, 가격은 2만 4천 원입니다. 자, 사이즈가 요 아이가 한 6cm 내지 7cm 될 것 같아요. 아, 도로가가 되다 보니까 네, 살짝 네, 시끄럽죠.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요기가 네, 블루드래곤이 네, 만 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블루드래곤은 정말 네, 손톱이죠, 매력이. 자, 요렇게 보실게요. 빨간 손톱이 너무 예쁘죠. 와, 정말 어쩜 요렇게 예쁠까요, 다육아가는. 아, 정말 안 예쁜 아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블루드래곤 가격은 만 원입니다. 자, 센치 큰 사이즈 아니고요. 요거는 네, 한 6cm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요 아이도 또 예쁘네요. 뭐, 요 아이도 예쁘고 안 예쁜 아이가 없어요, 저는. 자, 문가드니스 금 한 아이가 더 보입니다. 요거는 색감이 살짝 약하고요. 네, 요기 있는 아이가 체르니라는 아이입니다. 체르니, 네, 요거는 몸값이 조금 있어요. 네, 숫자를 잘못 봤는가 몇 번 확인했습니다. 자, 6만 원이에요. 요거는, 아, 요거 몸값이 그 안 아이들은 나중에 키워보면 확실히 예쁘더라고요. 네, 고르는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자, 요거 6만 원이에요. 센치는요. 어, 한 7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큰 사이즈 아니에요. 자, 어묵하게 모아 하시기도 합니다. 자, 레드 벨벳이 너무 짱짱하게 잘 굳혀진 아인데요. 네, 가격은 8,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예쁘죠? 요거는 센치는 제가 볼 때는 7cm 정도 될 것 같아요. 오,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레드 벨벳. 그리고, 아, 요 아이가 민키라는 아이. 잘 안 보이던데 요 민키가 들어왔습니다. 자, 3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통통하고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네, 로라클론이라는 아이가 사실은 색감이 클론들이 다 예뻐요. 요 로라클론, 저도 한 아이 키우는데, 와, 키워볼수록 아주 매력을 느끼는 아이가 이 로라클론이라는 아이입니다. 자, 가격은 2만 원인데요. 어, 센치는 큰 사이즈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한 7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색감은 빨갛게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요 아이 볼게요. 네, 롱디, 시마, 교배종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8,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요렇게 색감 라인이 아주 예쁩니다. 2두인 아이, 요 아이는 3두인 아이, 작은 아이예요. 네, 쬐끄미 아이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요 아이는 굉장히 특이한데, 원종 호피 복랑금이에요. 자, 요런 색감, 네, 특이하죠? 요거는 16,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얼굴이 네, 하나짜리도 있고, 옆에 살짝 가지를 네, 조금씩은 다 네,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 아이는, 네, 가격대 16,000원이고,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혹시나 또 가까이 되면 큰 사이즈일 수 있는데, 네, 큰 사이즈 아니고요. 자, 요기는 또 옆으로 가볼게요. 아, 글로블루사라는 아이입니다. 빈센토 카토라는 아인데, 6,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와, 요 아이 색감 물별미 너무 예쁘죠? 자,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음, 요 아이 너무 예쁘네요. 자,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로우 철화가 6,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작으면서 아주 짱짱하고 색감은 너무 예쁩니다. 자, 요거 6,000원씩 아주 괜찮죠? 그리고 요 아이가 하트 초이스라는 아인데요. 사실 요렇게 초록할 때는 다육아가가 예쁜지를 몰라요. 네, 달고다 보면 정말 구아이 매력에 빠지는데, 네, 하트 초이스라는 아이입니다. 여기 돌기가 하트 모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실게요. 하트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격 16,000원이고요. 빨간 포트 사이즈예요. 네, 요거 한 8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피티스 앵크림이 정말 짱짱하게 잘 굳혀진 아인데요. 자, 보실게요. 너무 예쁘죠? 와, 요 아이는 정말 탐나는 아이입니다. 자, 얼굴 두수가 헤아릴 수가 없는데 24,000원입니다. 네, 크기는 20cm, 네, 뭐 16, 18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한 16 될 것 같고요. 24,000원입니다. 오, 정말 잘 굳혀진 아이예요. 자, 요 아이가 블루컬스라는 아인데요. 네,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어가는데, 오, 프릴끼가 상당히 매력적이죠. 조아이는요. 네, 12,000원입니다. 외드로 된 아이예요. 어, 센치는 한 1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예쁘죠? 프릴이 물들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담설금이 생각보다 상당히 생명력이 강합니다. 자, 담설금. 네, 가격은 만원씩의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요렇게 네, 보시면 네, 슈가베이비 외드로 된 아이도 있고요. 아, 도도리라는 아이. 요거 저는 처음에 요런 아이들 보고 매력을 못 느꼈는데, 그 햇빛에 달구다 보면 정말 매력적인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몸값이 조금 있는 아이는 어, 요거 달구었을 때 아, 아주 예쁜 아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요거 3만원입니다. 도도리라는 아이예요. 네, 가격은 3만원이고요. 자, 베카시즈 5,000원이고. 요쪽 편에 있는 아이들 대충이라도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요거는 소인재금 16,000원. 짱짱하게 잘 굳혀진 아이입니다. 자, 히아리나도 보이고. 자, 뒤에 있는 네, 컬러 염자가 색감이 정말 예쁜데요. 요거 만원씩입니다. 염자 없으신 분 요거 한번 구매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와, 색감 라인이 정말 예쁩니다. 아도데스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요기는 네, 스토리베리도 보이고. 네, 미린에 2만4,000원입니다. 자, 다빈치 코드도 보이고. 자, 린들레이금, 네, 요거는 6,000원입니다. 와, 예쁘죠? 와, 정말 소개되는 아이들 외에도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렇게 안으로 쭉쭉 들어가 보면요. 와, 색감도 예쁘고. 정말 한 번씩 그냥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아요. 요기는 쬐꾸미 아이들. 네, 에리조 요런 아이들. 네, 카카오 팁스. 네, 요아이는 네, 푸시케. 네, 그리고 정말 다양한 아이들 있죠? 로시타 요런 아이들. 네, 작아도 몸값이 조금 있는 아이들.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들입니다. 세레리아도 보입니다. 16,000원이고요. 자, 라일락금도 보입니다. 아주 짱짱하죠, 보기에. 샤포테, 네, 빅토리. 네, 파인 로즈. 와, 몽시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기도 작은 아이들 너무 많아요. 바실리사. 아, 색감은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얼음 공주도 있어요. 젤리. 네, 2만원. 네, 되어 있습니다. 블랙 마블, 핑크 스텔라. 와, 정말 네, 작아도 다양한 종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소개만 해도 엄청난데요. 네, 한번 방문해 보셔서 예쁜 다육아가들, 네, 날씨가 너무 좋죠. 한번 구매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미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